오케이, 원하구 미쥬 와, 진짜! 저 뒤에 있는데 우획 소리가 나는 거예요. 나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, 둘, 셋! 지금부터 미쥬의 무비스타 뮤직비디오를 보겠습니다. 너무 떨리네요. 저의 첫 솔로. 아, 이게 바로 나온구나. 미안해. 언니, 저 이거 다시 한 번만 할게요. 미안해요. 이거 우리가 이경 오빠 엄청 놀렸는데. 어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이거 맞잖아. 아, 재밌다. 이렇게 보니까 다르네. 오, 와, 타임 맞혔다. 타임 맞히는 거 진짜 힘들었네, 아시죠? 나를 본 것 같아 Maybe I think 나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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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진짜 저 보러 갔는데 진짜 눈이 안 떼지고 막 눈을 뗄 수가 없었어, 진짜. 너무 예쁘셔. 진짜 감사합니다. 군무가 바로 아이고, 이게 저희 그때 레드카펫 때 다시 태어난 기분 뭔가 달라지 않을까 아, 이렇게 아, 이렇게 부끄럽지. 저런 시간들 바이바이 하늘은 지금의 넌 마치 꿈만 같아 Maybe I think of you 아, 이 의상 너무 예쁜 것 같아. 지금처럼 많이 써줘 뻔했던 걸 마른이 지금 다 비료로 사술관곡 찍을 때도 재수오빠 재수오빠 모셨거든요? 재수오빠, 재수오빠. 저 뒤에 있는데 우획소리가 나는 거예요. 나 이거 하고 있는데 집중해. 하지만 해냈다. 이미주는 해냈다. 이미주는 프로였다. 댄서분들이 안 계셨다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제가 딱 집에 들어왔는데 다른 방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. 이게 어디지? 하고 제가 막 들어왔는데 막 그거 아시죠? 영화 날 지켜보는 영화 굿나잇 굿나잇 애프터눈 그거 있잖아요. 트루먼쇼 트루먼쇼 거기인 거예요. 구름 거기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. 배 타고 갔는데 벽이었던 그 공간입니다. 근데 문을 닫은 건 난 나가고 싶지 않아 하면서 깨고 싶지 않아 하면서 닫은 거예요. 혹시나 이해 못하실까 봐 제가 설명해드립니다. 나는 꿈을 아직 꾸고 싶어. 나는 꿈을 아직 꾸고 싶어. 나는 꿈을 아직 꾸고 싶어. 와 이거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응? 깼는데 아무것도 없어. 근데 이 마지막에 이건 뭘까요? 다시 제가 메이크업 받잖아요. 아직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메이크업 왜 받은 거예요 혹시? 약간 열린 결말 아 열린 결말 꿈을 이뤘다. 이렇게 꿈을 이뤘다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주가 아직 꿈에서 깨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이렇게 열린 결말로 뮤비가 끝이 났습니다. 와 뮤비 너무 잘 나왔다. 제가 드라마 형태의 뮤비는 처음 찍어봐가지고 처음이에요. 그래서 연기를 이렇게 하면서 뮤비를 찍으면서 립을 거의 안 딴 적이 거의 처음이라 이렇게 해서 미주의 뮤비 스타 뮤비를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? 저처럼 이렇게 놀라서 깜짝 놀라면서 보셨나요? 아니면 아 예쁘다 이러면서 보셨나요? 뮤비 속의 미주는 어땠는지 많이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런 읽는 재밌 것도 있거든요. 그럼 지금까지 미주였습니다. 안녕!